라운즈에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라운즈에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라운즈에서 라이브를 켜봤습니다. 아직 가로수길 셀리라운즈에 와있는데 여기 뭔가 못 보던 제품들도 많고 너무 예쁜 인테리어와 분위기의 라운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셀리라운즈에 와서 다들 즐기다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1층에 다시 내려가서 사실 퇴근 타임인데 구경하다 가려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바닥에 올라가서 새로운 프로듀스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그리고 팬사인에 와주신 많은 팬분들 감사합니다. 팬사인에 와주신 많은 팬분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함께해주신 많은 관계자분들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내려가서 구경할 거니까 여러분들도 시간이 된다면 가수길 셀리 라운제 많이 놀러와주세요. SNSD가 돌아가실까요? Q1. Q1. Q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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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4. Q4. Q2. Q3. Q?" Q5.